의료용 기기 제조기업 프로테옴텍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전날 약세를 보였습니다. 오늘 프로테옴텍은 시초가보다 19.85% 낮은 5,21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44.4% 높은 6,500원에 형성됐습니다. 회사는 앞서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각각 35.43 대 1, 94 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.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범위 하단을 밑도는 수준에서 확정됐으며 총 공모 금액도 최대 목표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.